이제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화면에서 줌을 넣는 거예요. 4K로 찍었기 때문에 웬만큼의 줌은 화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하는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에 트랜스폰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크롭으로 변경해 주시고 크롭이 나오면 트림할 수 있고 크롭할 수 있고 캔번스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줌인의 작업은 캔번스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설정이 보이거든요. 그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돼요. 내가 엔드랑 스타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줌아웃이 되는 거고요. 줌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잘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화면이 흐르거나 당겨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그런 고급 장비를 사용해서 연출하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캔번스 너무너무 사랑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자, 그 다음 2번 질문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뒷배경을 편집하면서 날려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상 작업에 있어서 촬영은 70%의 퀄리티를 좌우한다. 찍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권. 만들어 주셔야지 그만큼의 영상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지금 홍정연 사모님 이 솔로 하신 이분은 50mm 1.8 렌즈로 찍은 거예요. 그 초점값을 1.8에 두고 뒤에 배경이 이렇게 다 날아갔죠. 1.8 정도만 써도 이렇게 날아가는 화면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뒤에가 블러리하게 나오는 화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노래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뒷배경을 날려주면 인물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점 F값을 가장 낮춰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화면 효과 부분에 보면 블러, 블러에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 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블러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인위적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동영상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영상의 트랜지션 특별히 멀티 스크린이 나오고 있을 때 트랜지션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을 답을 드릴게요. 멀티 스크린은 첫 번째 만드는 이 화면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화면 전환할 때 어느 부분에 넣어야 할지 동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환 효과를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해도 한 비디오에 전환 효과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첫 프로젝트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이 들었는데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디오가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전환 효과를 넣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해서 이거를 출력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다시 생성해서 전환 효과를 넣을 부분에 컷을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전환 효과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멀티 스크린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의 트랜지션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39불인가 주고선 구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서 이런 전환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트랜지션 효과에서 클론 스핀이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숫자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에 해당되는 그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번의 위치를 선택해 주고 2번의 화면도 선택해 주고 해서 이렇게 9번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멀티 스크린이 또 막 돌아가요. 찬양 멤버들이 단체로 줄지어 기차 타듯이 지나가는 거. 그거는 제가 후렴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10명을 쫙 다 입 싱크를 맞춰서 이렇게 다 갖다 넣은 다음에 다 작게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크롭 기능을 사용해서 작게 만들어서 10명을 다 붙여 넣었어요.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넣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10명을 다 놔두고 출력을 한 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4K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했다가 나중에 확대를 해도 화면이 뭉개지거나 저하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한 후 그 후렴 부분 처음에 만들었던 후렴 부분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캔번스. 캔번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스타트하는 그 화면을 설정해주고 엔딩 화면을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마치 화면이 쭉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건 다 캔번스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궁금한 게 해결이 되셨죠? 별거 없죠? 그리고 가사 캡션을 멋지게 넣는 방법을 또 물어보셨는데 저는 먼저 이 영상 편집하기 전에 잠깐 알바처럼 했던 게 뭐냐면 광고지 제작하는 거 별거 다 해봤죠? 팜플릿 같은 거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순서지 특별한 음악회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할 때 필요한 그런 팜플릿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앤드류스에 있을 때도 BMW에서 뉴스레터 만들고 홍보지 제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해본 게 이번에 이런 거 만들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폰트, 위치, 크기 이 세 개를 잘 사용하시면 누구나 세련되고 예쁜 그런 가사 캡션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폰트는 저는 주로 세 개를 사용해요. 고딕, 명조, 바탕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너무 평범한 그런 폰트인 거예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폰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이 편안하다. 고딕도 되게 종류가 많고 명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무료로 제공하는 제주 명조 이 글씨체는 제주 명조 글씨체예요.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에 잘 어울려서 저는 제주 명조를 했고요. 색채는 색채는 원하는 색채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흰색 아니면 블랙이에요. 흰색, 블랙 아니면 모노톤 그레이 쪽에 있는 그런 색깔들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크기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솔로 부분 나올 때는 조금 가사 크기를 크게 해서 잡지책 느낌이 나는 그런 잡지책 느낌이 나도록 크게 폰트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 같은 경우에는 또 크잖아요. 이렇게 다 똑같은 크기로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광고지를 많이 보시면 이런 느낌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SK2 이런 광고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페이스북에 한 장 딱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유심히 보면은 아 어느 위치에 어떤 폰트로 색깔은 어떻게 넣고 구도는 어떻게 넣고 하면 예쁘구나 라는 그런 관심이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주로 이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왼쪽 오른쪽 중간 이제 인물과 색상 전체적인 색상을 보시고 어두운 쪽에 흰색 글씨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쪽에 가 있었다 하면은 이쪽 흰색 벽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어두운 쪽을 골라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쪽도 보면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어둡잖아요. 다시 솔로 부분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솔로 나오는 분들은 아래쪽에 살짝 넣는 게 아니라 크게 인물을 옆쪽으로 빼고 옆에 배경과 함께 잘 어우러지게 넣은 것 같아요. 6번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따로 합치셨나요? 아니면 파이널 컷에서 마구 쌓아 올리셨나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때 이미 대답을 해드렸죠. 오디오는 저는 하나만 딱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트랜지션 넣을 때 정말 완성된 거를 넣는 거예요. 이때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또 알려주시면 다음에 줌으로 만날 때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파이널 컷 공부하시고 배우셔서 좋은 찬양 영상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